멋짐이가 하는 방송 구독해주세요 EXBC 손톱을 꾸면 어떻게 될까? 손톱을 꾸면 어떻게 될까? 손톱을 꾸면 어떻게 될까? 뭐? 방송을 출연하기 위해 자세를 낮춰야지 너무 역이야 내가 오랫동안 정들어왔던 이 손톱들을 이 방송을 위해 다치겠어, 오케이? 미리 말씀드리지마, 이거 제 기회가 아닙니다 아니 그걸 자꾸, 너 어차피 편집할 때 이거 해보자 편집할 거야 아니 편집하지마, 내 머릿속에서 나온 줄 안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는 뚱딴지들이 있어 기대해 앞으로 자, 빨리 가자고 손톱기의 전설이 돼주마 진짜 크라 손톱 아! 아! 만들기 싫어! 내 손으로 만져야 돼 어! 대박 구워봅시다 불을 켜주세요 자, 불을 켰고요 아! 모르겠다 투 쳐! 꼬리 꼬리 안돼 꼬리 꼬리 안돼 발톱이 안 돼 나 후라이팬에 그거 써야되는거 아니야? 아니 괜찮네 이거 그래도 그래 열 전달만 잘되면 되지 어! 어 냄새가! 어! 아! 아! 왜왜? 어? 색깔이 더 색깔! 어? 튀어나? 튀어? 오! 친다! 오! 오! 움직여! 어! 냄새 너무 욕해! 꺼! 안돼 일단 꺼! 꺼! 껐어! 껐어? 자! 씁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벽한 냄새가 납니다 아! 아 이게 이게 뭐가 타는 냄새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랑 비슷한 타는 냄새가 나고 어! 아래로 진짜 굵구나! 어! 그리고 이게 딱딱함은 계속 그대로인데 어! 이거 약간 어! 약간 어! 약간 약간 물렁물렁해지네 어! 어! 다시는 안해? 다시 이런 기억하자고 한기만 해봤어 다시는 오케이 오케이 어! 마무리 마무리 뭐 마무리야 손톱 절대 굽지 맙시다 턴!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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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